진짜 현실점에서 기둥이한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울 거 같아. 아까리! 어? 맞아요! 빈손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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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기둥의 파천어 누구인가? 승자! 왜 제가 꺼둔 거 같아? 중요해. 왜요? 자, 비서련들. 오늘 어떤 일정이에요? 오늘 일정은 그때 각사 정부도 못 말려. 가서 너네가 개인 상황 피우는 것만 보여줘야 되고. 아, 네네. 비서들이. 그리고 두 번째 두 분이 이제 스파링이 있어요, 마지막. 구성 대결이에요. 글러브 끼고 붙인 입장 가가지고 스파링이 있을 거예요. 패드 결할들이 있고. 아니, 희연이랑 내가 지금 15kg가 차이가 나는데 희연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체급해요. 하여튼 오늘 업무 바빠요, 하여튼. 아, 네네. 일단 업무 전에 밥 먹고 갑시다. 네. 동떠가 좀 압도적으로도 사람들한테 많던데? 동떠이 동떠이야. 동떠도 못 따라갔다. 동북이 좋다고. 현석아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줘. 원조에 힘을 했는데. 마지막 키톡싱으로 한 체급해가지고 희연이 그냥 다운 시키면 희연이 기절하면 되잖아. 근데 너 진짜 기절시킬 수 있을 거야. 아, 무서워. 아, 진짜 제대로 한 거야? 이거 왜 단체 먹으면 싫어. 아, 진짜. 이게 있는구만. 아, 이렇게 뭐라고? 아, 이거? 기둥님을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요, 두 사람. 제 개인 채널에서 말씀하세요? 네, 채널에서. 놀이동산 가기? 음, 놀이동산 가기 이런 거 좋지? 됐잖아. 안 했어. 수정장으로. 저랑 하기로 해도 정직주를 잔인가한테 쓸데고 수정님으로 갔잖아요. 이제 이번 내 얘기에서 이기는 사람 그 사람 채널에서 같이 롯데월드가 주고. 진짜? 아, 이겨야겠다. 너무 아깝다. 현석아, 너 내 눈 닦아줘.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닦아주면 너 채널이 100만이 된대. 닦아주지. 씻고도 주겠다. 내가 이 영광은 희연한테만 준다. 감사합니다. 갑시다. 응, 총 이렇게 현자점이 있네. 응, 총. 갈까요, 이제? 업계 포상입니다. 입에 넣어야지. 너 입에 넣어야지. 왜? 비닉실 하나만 하게 됩시다. 비닉실? 뭐예요? 총수상태점 하나. 일단 없고요. 일단 거기를 왜 얘기해. 없잖아, 그렇게. 월 매출 1,500만 원 기준으로 갔을 때 수수액은 850만 원 정도를 1,5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2,500만 원. 3,500만 원. 좋은 점만 얘기할 수 없잖아, 늘 알다시피. 5,500만 원. 5,500만 원. 5,500만 원. 5,500만 원. 5,500만 원. 5,500만 원. 재승, 우리 오늘 잘 파헤쳐서 공동국 하자. 맞지? 5,500만 원. 5,500만 원. 만약에 다 파헤쳐서 괜찮아. 그럼 할 거야, 그럼. 5,500만 원.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회의를? 네. 오늘은 오픈하고 얼마 안 지났죠, 지금? 7일, 7일. 7일 시작. 그거의 매출과 여태까지 수익금. 실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 실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 네, 실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 실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 실제 데이터를 보여줘야 돼. 근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지금. 논란은? 외부적인 논란인데, 이렇게 수익금이 많이 날 거면 자기들이 하면 되지. 왜 이걸. 굳이 왜 하면 하냐. 진짜 궁금해요. 저희는 애초에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자본금이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장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기울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만약에 100억을 배우기 시작했으면 당연히 지경점으로 해도 많이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가맹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여유가 생기고, 그걸로 또 지경점을 시간으로 내는 거죠. 네. 일단 이후나부터 혹시라도 오픈빵이나 거품이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해서 창업하고 이벤트라킹을 아예 안 했어요. 일부러 공개하니까. 보시면 지금 고덕점. 저희가 22일 날 처음 열었어요. 22일 날 저녁에. 저녁에 30만 원 나왔고요. 23일부터 50, 50 그리고 25일 80. 그리고 어제 일요일이어서 50, 40. 오늘 거 빼고 지금 234 5일 동안의 매출이 270만 원 잡아요. 수익 구조를 좀 간단하게 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월 매출 1,5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이게 6을 하면 한 달 매출인데. 1,600원 한 달 매출이. 그럼 여기서 이제 이익금. 이익금. 네. 순익금. 상가를 60%에 잡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엄청 남긴다. 거기에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보통. 인건비가 포션이 높아지는데. 여기 인건비 포션이 없다 보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금이랑 비교를 했는데. 은행금이 아무리 높아졌다. 이자를 다 주고 한 200만 원에서 50만 원 남는 돈이니까. 은행금이 맞죠. 은행금이 맞죠. 은행금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은행금이 아무리 높아졌다. 어르신들이 이제 사업을 마무리 하시는 거에요. 저희는 부업으로 나면 좀 추천드립니다. 돈 업을 가지고. 부업으로 했을 때. 그냥. 추가적인 수익. 응. 그래서 뭐. 실질적인 월급을 했을 때. 최소 미니범급을 봤을 때. 한 2년 3개월. 응. 이 정도로 보고를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좋은 상권을 하려면. 빨리 하는 게 다 비용인가 그냥. 다. 이건 빨리 하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그렇네. 대출 내가 그렇게. 하여튼 뭐 지금. 뭐 있는 그대로 엑셀을. 방금 뽑고 오셔가지고. 있는 순위표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 딱히. 뭐 걸 게 없네. 걸 게 없네요. 자 오케이. 그럼 지금 일단 우리가. 매장도 왔다 갔다 했고. 네. 뭐 인테리어 하는 것도 봤고. 여기 매출표도 다 깎고. 그냥. 이제는 학도 TV를 보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쵸. 이제 그분들을 위한. 이벤트는 따로 없는지. 그 일화가 나오고 나서. 주말에. 연락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진짜요? 진짜? 그냥 하는 말씀. 마케팅 하시는 것도 지금. 아니요. 진짜요. 진짜 왔어요? 네. 얼마 왔어요? 진짜요? 오 진짜. 주말인데 그거는 온 거는. 빨리 해야겠다. 벌써 상권 소름이 날라간 거. 어떡해. 빨리. 빨리. 보시면은. 다. 주말에 지금. 이게 저희 영상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확실히. 영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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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리 마주 아무것도 아닌데. 볼수록. 한 페이지가. 지금. 한 페이지까지 다 처음. 대박. 그래서. 주뚱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오늘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30포점까지만. 가벤 프리. 웨얼스프리. 이렇게 제공하려고 했었는데. 네. 얘기를 하다 보니. 50포점까지는 좀. 오. 계약 좀. 지금 계약 들어가고 있는 건들이. 벌써 들어가요? 네. 지금 합성 내용은 3개. 네. 벌써요? 근데 이거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터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막혔지? 네? 아 어떡해. 그러면 다음 컨텐츠는 한번. 저희도 지금 100%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다 까보긴 했지만. 네. 더 까봐야 되니까. 더 까봐야 되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으세요. 아 그거 놓쳐요. 아니 언제까지 까보기만 할까. 아니 이제. 시청자분들이. 진짜 할. 진짜 궁금한 Q&A를 받아서. 그거 예비하는 질문이 되겠다. Q&A를 한번 받아볼게요. 아 좋아 좋아. 마지막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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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살짝은 너무 괜찮은데? 가져가야지. 왜 가져가? 왜? 아니다. 이게 비서 콘텐츠인데. 그러니까. 비서가 사장님 걸 물어가가지고. 왜 저러 나가는 거 잘 팍 드린다고 해서. 통화해야 돼. 왜 이렇게 진작을 해봅시다. 말을 못 하는데요. 아직 하나도 안 돼지. 아니 아니 아니. 사장님 빨리 크게 해야지. 아 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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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서 먹으면. 뭐. 명함은 좀 다 내는데요. 아. 사장님. 아. 잘 부탁드립니다. 문이 많이 와도 제 상권은 꼭. 빼주셔야 돼요. 네. aría cleared role when surrounding. ei hee 스쿠이스 nam Alles. 안녕美味iga Sickness Yo Şur Tracy 두 분이 수련의 메타, 알죠? 수련의 메타 마지막. 마지막이 이기는 거다. 그 분을 위한 제 선물! 로덜리 위험과? 그러니까 로덜리 위험과 같이 가리는데. 오 옳어 같이 가리는데. 令 live channel에서. 오! 그럼 자 글로벌 랑 헤드 기억 끼고 정렬이 심판. 오케이. 자, 기억하고 있을게요. 잘한다, 가자. 아니, 너무 웃긴. 너무 웃긴, 너무 웃긴다. 세게, 날짜! 자, 롤은 토로 행복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토로 주먹 붙이고. 자, 빵! 세게! 세게요? 한 대 맞으면 이제 때릴 수 있는 게 날 것 같아. 좀 더 못더라구요. 들어가세요! 안 Vuitton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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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fae 안 쓰지 않는거 같더라구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맞아.. 걸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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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네! 어 뭐야? 쨍쨍쨍쨍! 내가 오는 분, 내가 오는 분! 왜? 왜? 이거? 그 분이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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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저는 지금 하면 이제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희현의 대타 선주를 한번 찾아보봐. 희현 대타. 제이가 희현 대타. 오케이. 제이가 흥끼녀로. 흥끼녀로 해주세요. 내가 봤을 때 제이도 만약에 너한테 치면 그 사람이 지승이야. 어? 일로 와. 실패. 일 하아!! 미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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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선수야 선수 자 다음 선수 비즈니스 선수 아니 근데 이게 세상 절대 못 이기지 나는 근데 최근은 같아 내가 더 나갈 수도 있어 자 국어 빼시고 아 근데 어떻게 떼지 아 잠시만요 내려 봐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무적이네 이거는 아 진짜 무적이다 지금 옆에서 아니 신제 맞으면 한잔에 맞아라 아니 진짜? 저희 남남패밀리XX에서 오셨다고 걸즈캔들XX 뭐야? 다음은 넘다 어? 난 안 되지 최종병이 나는 사실 여기 3명이 덤벼야 내가 할 말 할 것 같은데 3대1 한번 해봐 3대1 자 준비 아 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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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의 기서 기동의 파트너 부리입니다 승자 박현재 라는 오즈 으 아 또